오늘따라 이 노래는 너무 좋지 않나요? 이 노래는 너무 좋지 않나요? 내가 보고 싶어 너도 나와봤다면 돌아와 조금 빨리 기다릴게 난 지금도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다시 드래프다운 러브송 만남새와 반복할 거야 어떻게 보내야 내 맘을 알아줄래 한글자마다 영혼을 담아 보냈는데 왜 그렇게 후회 1분마다 네 인스타 들어가 내 사진도 다 주어져 있을까 근데 내 전화 좀 친구들 틈에 섞여서 의미 없이 웃고 있어 또 내 마음은 온통 네 생각에 울고 있어 같이 적은 러브송 만남새와 반복할 거야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너도 나와봤다면 돌아와 조금 빨리 기다릴게 난 지금도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근데 내 마음을 Renaissance 내가 보고 싶어 당신이 라고 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